근데 은영 선배님이 안 찍는 사이에 제가 그 자리를 메꾸겠습니다. 오! 그러면 지금 보여줘. 광인으로! 자, 이 날씨가 바로 가시는 남자. 들어가야지, 들어가야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자신이 만족하는 춤이에요. 자, 만족하는 표정을 보라. 앞을 보면 앞을 보면 앞을 보면. 야, 만족합니다. 아!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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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전, 근데 오케이. 아, 소리 있다, 소리. 사실 저렇게 춤을 췄으면 저는 집에 가서 울었거든요. 어, 굉장히, 어,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. 아, 저런.